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실례셨어요? 자, 레베카 시츠프로브 오우시츠프로브 리허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메시지마다 공연이 되풀이되지만 이번엔 또 새로운 퀘스트로 저희 하는 연습의 신선함과 또 우리의 열정이 그대로 전달되길 바랍니다. 오케스트라랑 배우랑 처음으로 리허설을 하는게 CG 프로모 리허설이죠 여러분. 필연으로 연습실에서 하는 것을 그 큐들을 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자 첫 곡 준비해주세요. 프로로그 갈게요. 합창은 일어나서 해주세요. 합창은 일어나서 해주세요. 합창은 송시원님처럼. 쭉에서 먼저 가요. 합창은 일어나서 해주세요. 합창은 일어나서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합창은 일어나서 해주세요. 아멘 사랑은 모든 어린 그릇과 씌울 수 없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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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린 그릇과 씌울 수 없나 3개 받는 법 준비해 주시겠습니까? 몇 번이죠?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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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은 당장 3개 받은 비재 ỹ 헤딩 2개 받은 수소 안 돼 울지만 감사하며 이별에 함께한 시간들 추억이 어색했던 첫 만남도 아름다웠지 그 방처럼 빠질 것 같다 당신 눈빛 난 너무 두려워서 몸이 떨려서 거대지 그런 나를 잡아줘 당신의 따뜻한 그 수원길을 믿어 난 정말 알고 싶다 영원한 추억을 갖는 것 내 마법 같은 순간 지나가지 않게 간직해 두는 것 사라지지 않게 내 시간을 변 속에 담을까 언제나 다시 알 수 있게 매일 그날처럼 살게 바닷바람 한껏 맞으면 할지 당신과 함께 하루하루 매출한 모습들 눈 높듯 사라져 수줍게 당신을 바라보는 게 걱정 말라 그 길 해명을 따라 대한민국 가고 사랑의 추억을 지나가지 않게 시간을 참아줄 순 없나 영원히 깨질 않는 꿈 그 속에서 살 수 있게 사실 알고 있었지 깨질 뿐이란 걸 그래도 난 후회는 안해 당신은 내 안에 있을까 난 정말 원활한 모습과 원활한 추억을 듣는 것 나만 같은 순간을 참아줄 순 없나 간직해도 당신은 서로 나 없어도 견딜 수 있어 함께할 한 그 모든 순간을 우리의 영혼에 아픈가 있음 당신은 서로 그 모든 순간을 오 에이 공연 아 도움마 중 아 4번. 4번 가시겠습니다. 4번. 차타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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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발음해 주시죠. 차타까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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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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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. 1, 2, 4. Liros. 7, 2, 3. N Danielle. 20, 15, 1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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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. 25, 15, 16, 17, 16, 16, 16 , 16, 16, 16, 16, 16, 19, 16, 16, 16, 16, 17, 17, 18, 17, 2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말 기쁘다. 이쪽은 내 안에 두 인터뷰입니다. 다들 인사드리죠.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주인님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됐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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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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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일피 오케이. 주님 당신이여 왜 여기로 나를 이끄셨나요 너희 시절에 또 내겐 모든한 가장나요 난 또 어떤 바다요 나 이제 다 너의 노래가 내겐 분명의 저주가 당신이여 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건가요 믿고듯이 하고 난 그녀가 날 기다려왔어 고맙고 쏠고 있어 나는 끝까지 날 쫓아와 나는 자유가 아닌 거야 싸워 이기 때까지 이 시절에 또 내겐 분명의 나의 광어를 파주하고 내 저주의 광어로 내 내 저주의 광어 내 저주의 광어 내가 내 널 위로 돌아오기요 내 저주의 광어 내 저주의 광어 아아아아아아아 자, 우리는 아메리카노먼을 갈겁니다 오늘 다스 뮤지컬에 나오는 아메리카노먼 가로포 요정님 아가쇼 자, 축하미 축하미입니다 유빈? 유빈? 그렇다면 전원자는 오늘 땡 잡을거야 왜 내 모든 남자라면 새 여자로 미친이 아니네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우울한 꿈과는 용감한 6분의 령 유빈의 령이 오, 쉼 이름이 주울러 리 아아 아 여기요 나의 날야 이제 나를 위해 날아갈 때 날아올려 말아 놓고 가져야지 나를 봐도 신경도 안 써서 불안여차 용서하지 못하 내 손톱으로 허락해라 영원한 시장에 가서 그 좋아 너네부터 말도 다르지 아는 일상 고맙다 울란 영혼 남겨낸 하늘 주인다 고맙지마 단들이네 마카 고맙다 가타 가타 고맙다 고맙다 ㅇㅇ urate 또 MER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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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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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ra 끝난거야? 아멘